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운전적성정밀검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적성정밀검사라는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검사고요. 이 사람이 과연 운전을 하는데 적합한가? 운전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검사예요. 이게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하기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적성정밀검사라는 것을 받는 거지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강의가 없나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운전적성정밀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한다거나 준비를 하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 사람 상태 그대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서 연습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받고 이러면 사실 검사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검사다 이건. 이거는 시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어떻게 검사를 받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홈페이지도 따로 되어 있죠.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안 보고 얘기할 수 없겠죠. 홈페이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검색창에다가 운전적성정밀검사라고 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요. TS 국가자격시험 운전정밀검사라고 나오게 돼요.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TS 국가자격시험 운전정밀검사 이렇게 나오죠. 먼저 적정정밀검사라는 게 뭔지 목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사고 나실 것 같은 분들이랑 안 나실 것 같은 분들을 구분하는 검사인 거예요. 요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예언, 진단 및 지도, 조사 연구, 선발 및 배치 이런 기능을 해요. 보면 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추정하고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 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을 시켜주고요. 또 적성정밀검사 및 검상목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인력의 선발 및 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적성검사 받아오라고 하죠. 정밀검사와 관련돼서 법규가 있어요. 여객자원차 운사업법, 화물자원차 운사업법, 사업용자원차 운전작성정밀검사관리규정, 택시운송사업운송사사의 의료적성검사관리규정. 화물하고 택시는 두 개가 의료적성검사관리규정들이 다 따로 되어 있죠. 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운전작성정밀검사 받도록 하고 있죠. 운영체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적성정밀검사 시행을 해서 결합내용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그러면 공단 교정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거고요. 부적합하다 그러면 교정교육을 받고 다시 14일 후에 재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적성정밀검사를 부적합을 받으면 바로 다시 시험을 못 봐요. 2주 동안 문제를 외웠다 이거죠. 그 문제를 외워서 문제를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14일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죠. 다시 검사를 받아서 적합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에는 신규검사가 있고 특별검사가 있고 자격유지검사가 있고 의료적성검사가 있고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신규검사를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군운전적성정밀검사도 신규검사에 포함을 하죠. 군에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분들 하시기 전에 운전정밀검사를 받게 되죠. 여기 신규검사에 해당을 합니다. 지갑운동요인, 지적운동요인, 적응능력요인 세 가지를 수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셨던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사고 나셨던 분들이 다시 운전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때 특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격유지검사 같은 경우는 고령에 나이 많으신 분들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의료적성검사는 신체기능이 제대로 하는지 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의료적성검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신규검사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신규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검사 방법 안내 들어가면요. 여기 메뉴에 신규검사의 지갑운동요인과 지적운동요인, 적응능력요인 세 가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지갑운동요인 같은 경우는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가 있고 지적운동요인 같은 경우는 인지능력검사와 지각성향검사가 있고요. 적응능력요인검사는 인성검사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운동요인에는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 있는데 속도예측검사는 여기 터널 같은 게 있어요. 터널을 트럭이 이쪽 수프레이에 숨어있다가 쭉 나와요. 이게 빨리 나오기도 하고 천천히 나오기도 하고 중간속도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나올 때 이게 속도버튼입니다. 이걸 가지고 차가 싹 지나갈 때 터널 안에 들어가서 이 끝에 왔을 때쯤 여기쯤 왔을 때 이걸 딱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속도예측능력 이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여기 지나가고 있는지 심리적 초조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속도예측검사가 되겠어요. 두 번째 정지거리예측검사가 있는데 선이 쭉 다가와요. 이렇게 쭉 다가오는데 빨리 오기도 하고 천천히 오기도 하고 아주 천천히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페달 밑에 있는 페달을 딱 밟는 겁니다. 왼쪽 페달을 밟아서 빨간색 선에 딱 맞춰서 이걸 딱 정지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지거리예측검사고요. 주의력검사 있는데 이건 주의전환검사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은 똑같은 무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화사표가 나오는데 그 다른 화사표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걸 판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왼손 오른손 버튼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왼손이니까 이 버튼을 딱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32번을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32번을 딱 누르시는 게 되겠습니다. 지적운동요인은 인지능력검사와 지각선양검사가 있는데 인지능력검사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의 관계를 딱 보고 이거랑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 하얀색 삼각형과 검은색 삼각형이 있어요. 하얀색 네모칸이 있으면 어떤 게 오겠는가 하는 거죠. 하얀색 세모의 검은색 세모면 하얀색 네모의 어떤 네모일까요? 검은 네모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을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14문제 나와요. 7분 동안 이걸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각선양검사는 이 도형이 포함되어 있는 도형이 어디냐 하는 거죠. 네모칸인데 여기 네모칸이 여기 들어있죠. 근데 다른 도형에는 그 네모칸이 없어요. 그죠? 여기만 있으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지각선양검사 되겠습니다. 적응능력요인검사는 인상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한테 해당되면 매우 그렇다. 일부가 해당되면 약간 그렇다. 해당되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검사 지각운동요인 지적운동요인 적응능력요인까지 어떤 걸 수검하는지 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합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두 장의 판정표를 발급을 해줘요. 판정표를 가지시고 한 장은 가지고 계시고 한 장은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지고요.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5등급이 부적합인데 보통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취직하실 때 측정 항목들을 3등급 이상은 받으셔야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3등급 이하라고 안 뽑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3등급 이상 되면 아 좀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검 하실 때 집중 잘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3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수검을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판정표 같은 걸 좀 더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종합판정표 재발급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 발급 하실 수 있고 현장 재발급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장 재발급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들어요. 대리 발급 할 거면 또 위임장 같은 것도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까우신 곳으로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가 되어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검 사실 증명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수검서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수검을 받았다는 사실 증명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규검사라는 거를 누가 받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운전장성정비검사에 자주 묻는 질문을 해보면 그 질문도 나와 있어요. 일단 신규검사 같은 경우는 신규로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여기 이제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버스하고 택시죠.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에 운전업무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돼서 재취업을 하고자 하실 때 그래서 신규검사를 받고 버스나 택시를 다시 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죠. 화물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3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규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을 한 자를 제외한대요. 무사고를 만약에 운전을 3년 동안 했으면 3년이 넘었어도 신규검사를 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규검사 적합한정을 받았는데 신규검사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3년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을 안한 사람 실제 노란 남바를 달고 화물, 버스,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 차의 넘버가 노란색이잖아요. 노란 남바 운전을 안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랬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화물 취업자는 무사고면 유효하다. 화물 쪽에 종사를 하셨던 분이면 사고만 안 냈으면 유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 운전 적성 점유검사 있었죠? 군에서 버스 하셨던 분들 군 운전병 지원자에 해당을 하고요.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명 및 군무원들이 군 운전 적성 정밀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신규검사에 준한다 보는 거예요. 이것들은 특별검사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사고 난 분들이 받는다고 했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에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예요. 사고 나게 되면 판정을 받잖아요. 경상이다, 중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상 이상 사상사고를 인명사고를 얘기하죠? 그걸 일으키신 분들 말하고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이신 분 벌점이 쌓여서 1년 동안 벌점이 81점을 넘는 분이에요. 80점까지는 괜찮아요. 81점 이상이니까 80점까지는 괜찮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 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와요.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회사에서 특별검사 받아오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검사 대상자로 수검을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있는데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요. 택시운송사업, 운송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택시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택시하고 계시는 분들. 사업용 자동차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해당을 하고요. 원래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이 자격유지검사 대상이신데 적합한 정받고 3년 안 지난 분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적합한 정받았으니까요. 또 70세 이상이신 분은 1년 지나지 않았으면 제외가 돼요. 1년 넘었으면 70세 이상이신 분들도 이걸 받아야 됩니다. 자격유지검사를요. 의료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대체를 하는 거고요. 택시 사업 운수종사자에게 용이하게 자격유지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 하시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의료적성검사 판정을 받으면 유지검사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 검사를 받으시는 건지 아시겠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약은 통합민원검사 서비스 운전적성검사 들어오셔서 실명인증을 하고 검사 예약한 다음 예약 확인 및 변경 취소를 합니다. 요건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검사장 검사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받을 건지 또 신규검사인지 특별검사인지 자격유지검사인지 요걸 알아야 되고요. 검사 시간도 다 시간표가 있겠죠? 정확히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약운영검사장에서는 신규검사는 1일 2번을 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을 시행을 하고 전국의 검사장이 15군데가 있습니다. 15군데 화요일, 목요일 오후 검사는 시행을 안 해요. 그때 따로 시험 보는 게 있어서 그때 시행을 안 하고 성산에서는 할 수 있대요. 요거는 검사장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건 확인이 좀 필요하겠고요. 교통안전교육센터 상주검사장은 주에 1회밖에 시행을 안 합니다.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 오전 오후 시행을 하고요. 일부검사장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밖에 안 해요. 상주는 주에 한 번 밖에 안 하고요. 확인을 하시고 가까우신 검사장을 이용하셔야겠죠. 예약 가능한 시간은 콜센터 1577-0990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는 1개월 단위로 상시 예약을 가능합니다. 보통 홈페이지에서 하시는 게 편하고요.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쓰시면 되고 인터넷 안 쓰시는 분들은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1577-0990 입니다. 예약을 입력할 때 주의하실 사항은 취업 희망 업종을 선택하되 취업 시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 화물, 택시 고르라고요. 그거 고르는 거는 통계자료로 쓰일 뿐이지 전혀 여러분이 취업하신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버스를 골랐다고 해서 택시를 취업 못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운전 적성 정밀검사는 하나 딱 받아 놓으시면 버스도 볼 수 있고 화물도 볼 수 있고 택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버스 볼 때 한 번 보고 택시 볼 때 한 번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보시면 돼요. 한 번 보시면 세 개 다 볼 수 있습니다. 운전 경력은 자가용 운전 경력을 제외하고 사업용 운전 경력만 입력을 합니다. 사업용 운전 경력 입력하러 란이 있어요. 그걸로 하시면 되고 예약자 검사장 도착시간은 오전 검사는 오전 9시까지 오후 검사는 오후 1시 30분까지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작은 한 10시 정도 시작했던 것 같고 오후 검사도 한 2시 정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오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검사 소요시간과 검사 항목별로 검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검사 소요시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신규 검사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까지 걸립니다. 제가 수건 받을 때도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와있는 시간도 있고 그죠? 실제 수검 시간만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니까 아침에 가시면 거의 오후 2시 정도 돼야 끝났던 것 같아요. 검사 소요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뒤에 약속 같은 거는 가급적 시간 충분히 떨어뜨려서 잡아 놓으시고요. 가실 때도 미리미리 챙겨가셔야 된다 하는 거고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3시간 내외 걸리고 유지검사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신규 검사를 받으실 거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린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장을 보도록 할게요. 검사장은 전국에 15개가 있다고 했죠? 서울 성산 서울로원 경기 남부 수원에 있죠? 경기 북부 의정부에 있습니다. 인천 강원 청주 대전 전북 광주 대구 상주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이렇게 있습니다. 예약 바로 가기 바로 들어가시면 예약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은 평일에 검사가 가능해요. 휴일에는 안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접수는 인터넷 예약 후에 수검을 하는 거고요. 검사 소요 시간은 신규 검사는 약 180분 3시간이죠. 특별 검사는 3시간, 자격 유지 검사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연히 현지 사정에 따라서 다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 하시고요. 검사장은 오전, 오후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오전은 9시까지 오시고 오후는 1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검사는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자격 유지 검사는 약 1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고 나시면 종합한정표를 발급을 받게 되고요. 인터넷으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주민물 있어요. 주민물은 신규 검사의 경우에는 신분증 가져오셔야 되겠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있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운전면허증 있으신 게 좋겠죠. 운전 관련된 시험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안경 챙겨오시고요. 수수료가 2만 5천원입니다. 현금,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군 운전적성정비검사 같은 경우는 2만원이고 특별검사는 2만원, 자격 유지검사 2만원, 의료적성검사 판정은 3천원이 소요가 되고요. 의료적성검사는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의료적성검사서는 필수고요.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사항은 운전적성정비검사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없고요. 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수검을 하여야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곤한 상태에서 수검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전날 술 드시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정상적인 상태, 평상시와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서 오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예약자는 예약일 선택시간 오전 9시, 오후 1시 반까지 도착을 하셔야 가능하고요. 이게 만약에 안된다, 사정이 생기게 있어서 못 간다 그러면 예약을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교통안전공단 건물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예약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전적성정비검사 예약으로 들어갑니다. 사이트 처음에서 여기 보면 네 번째 메뉴가 예약이죠. 들어가면 검사 종류를 선택하고 예약자 확인사항, 검사장 선택, 신청서 작성, 접수 완료 이렇게 돼요. 볼게요. 검사 종류에 신규, 특별, 자격유지, 군, 운전적성정비 이렇게 있죠. 신규가 보통 대부분일 테니까 신규를 체크하고 원스탑 신청이라는 게 생겼죠. 원스탑 신청이 뭐냐면 적성정비검사를 왜 봅니까? 보통 자격시험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화물, 버스, 택시 시험을 같은 날에 볼 수 있게 해줘요. 아침 9시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시험을 보고 2시 전까지 끝내고 바로 오후 시험을 보는 거예요. 화물시험, 버스시험, 택시시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오셨을 때 싹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원스탑 신청 서비스예요. 여기를 누르면 접수하고 싶은 시험을 여기서 고르라고 해요. 택시를 하고 싶다. 요거 신규 검사를 받고 택시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택시 운전을 고르시고 업종은 뭐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이걸 뭐 딴 거 고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렇지는 않아요. 이건 일단 그냥 골라 놓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당연히 뒤에서 이제 요거는 추가적인 결제가 있겠죠. 그 응시료가 있어요. 11,500원을 응시료를 내거든요. 이 시험 모두 세 시험이 다 시험 응시료가 11,500원이에요. 요거는 신규 적성 점유 검사를 적합한 점을 받고 오후에 도로자격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요 11,500원이 환불이 됩니다. 근데 적합한 점을 받고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응시 수수료가 환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시험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정확하게 정하셔서 가셔야 되고 적합한 점을 받고 미응시 요거는 환불 안 돼요. 부적합한 점을 받으면 어차피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환불을 해주는데 적합한 점을 받고 시험을 안 봤다. 그러면 수수료 환불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안내사항들 쭉 읽어보시고 가셔야 되고 요 원스톱 신청할 때 요거 응시 자격 제한 사항들에 별격 사유가 있는지 요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동의를 해야 도로자격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그럼 예약자 확인 사항이 나오죠? 신규 검사를 볼 거고 뭐 할 건지 요건 이제 그냥 입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원스톱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해야겠죠? 동의를 해야지 또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요. 다 동의를 합니다. 요건 이제 SMS로 안내문자 받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보통 동의를 하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접수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도로자격 같은 경우는 또 요거 확인을 해야죠. 화물, 버스, 택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령 20세 이상입니까? 또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있어야 되고요. 택시는 이런 각장 조건들 요건 택시인전자격시험의 모든 것 영상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모두 다 해당을 해야 되죠. 다 예 누르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인증이 나와요. 인증. 그래서 여기 수명인증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예약자 확인까지 끝난 거고요. 이제 검사장 예약일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검사장 어딜 할 거냐? 15개 있다고 그랬죠? 가까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을 했다. 조회를 합니다. 7월 14일 공구시 30석 중에 7명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신청하기 이렇게 누르고요. 인천시험장 2시부터 15시 20분까지 시험이 있고 16시부터 17시 20분 시험이 있는데 뒤에는 이미 없죠? 앞에 시험만 요것만 신청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신규검사 회사택시 볼 겁니다. 인천에서 볼 거고요. 주소가 이제 안내가 돼 있죠? 검사는 이때 보겠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넣으셔야겠죠? 여기 사진 등록 누르셔서 미리 사진을 등록해 놓으시면 현장 가서 사진을 낼 일이 없습니다. 미리 사진 핸드폰으로 잘 찍으셔가지고 혹은 증명사진 잘 스캔하셔가지고 사진 여기 등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사업용 운전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입력을 합니다. 운전면허증 번호 그 다음에 어떤 몇 종인지 1종 대형 보통 2종 보통까지 고르게 돼 있고 여기 면제 종류라고 있는데 택시장 같은 경우는 면제가 있죠? 다른 시도에 택시 자격이 있으면 또 면제 조건이 있고 사업용 3년 무사고인지 무사고 운전 표시장 있는지 유공 운전 진지에 따라서 면제 받는 과목들이 달라지게 되죠. 유치대 키막지역은 아까 인천 이렇게 했었죠? 이거는 이제 시험 장소와 무관합니다. 운전 작성 정비검사는 25,000원 택시 시험은 11,500원 들었으니까 수수료는 36,500원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결제할 거냐 신용카드 골라서 하시고요. 내용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시고 등록하면 이제 결제창이 뜨겠죠? 여기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제하시면 신청서 작성란이 뜨고요. 접수 완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 작성 정비검사는 예약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운전 적성 정비검사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물이나 버스, 택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적성 정비검사 잘 받으시고 제가 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의 모든 것 또 버스 운전 자격시험의 모든 것 택시 운전 자격시험의 모든 것 이 영상들 시리즈로 제작을 해놨으니까요. 확인을 하시고 시험 응시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까지 운전 적성 정비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적성 정비검사 적합한 점과 도로 자격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